예술의 혼을 불편해. 인생은 원래 복잡한 거야. 이 예술의 혼이 안 잡힌다고? 이거 뭔지 아세요? 대충 감이 오시죠? 오늘 뭐 할지? 짜잔! 제가 팬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림을 그려서 팬미팅 때 선물을 드리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바다, 서핑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 해바라기, 뭐 엄청 약간 풍경화 같고 멋있는 걸 그렸었는데 오늘은 요만한 거에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거 해놓기 딱 좋을 것 같은 소품을 오늘 만들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갖고 왔어요. 이 붓으로 그리느냐?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오늘은 나이프로! 나이프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밑그림 필요없음! 그냥 요거, 요거! 30분 안에 끝내주겠어! 가시죠! 오늘의 색깔은 약간 장미, 말린 장미꽃 같은 그런 느낌? 아, 음악이라도 틀면 안 되나요? 나 혼자 음악 틀고 해도 돼요? 네! 티아르 노래 들으면서 하면 너무 이상하겠지? 제가 그림 그릴 때는 이만한 그 스피커 이만큼 틀어놓고 막 그리거든요. 핑크를 섞는 거야. 그냥 크림치즈 바르듯이. 잘할 필요 없음. 진짜 꽃잎 같지 않아? 진짜 이거 너무 쉬워. 그냥 잘할 필요 없이 그냥 거칠수록 좋아. 망해도 상관없어? 그게 매력이야. 근데 나이프는 쟤보다 얘가 더 이쁘다. 나 취미생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처음이네. 아 근데 너무 쉽지 않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거 섞어가지고 그냥 쓱쓱 하면 돼. 사실 망해도 몰라. 왜냐면 이건 그냥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그냥 점점 예뻐지고 있어.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약간 내가 방에 어떤 색깔을 놓고 싶다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야 했을 때 예쁘거든. 불안정한 정신 세 개. 음 망해가고 있어 좋아. 괜찮아 위에 더 얹으면 돼. 내가 무슨 색하고 좀 어울리는지 내 팬 아니 내 구독자분들아 좀 남겨줘봐봐. 나 너무 궁금해. 사람마다 연예인마다 색깔이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나는 색깔 있는 막 풍선 이런 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저 끝나가요. 끝난 거 같은데? 끝! 금방 끝났지? 아 진짜 마지막 할라는데. 왜 그래 나한테? 끝! 인테리어용 하나 완성. 예술의 혼을 불태워. 오늘의 망가짐을 표현하실 거야. 망가짐이라니요. 망가짐. 망가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의 제 심리 상태입니다. 짜잔. 복잡한 게요. 인생은 원래 복잡한 거야. 얼마나 쉽게 빨리 끝나는 인테리어야. 안 예쁘다고? 내 정신 상태.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 이게 뭐냐면요. 근데 이거 사실 아크릴 화 다 끝나고 유화 끝나고 살짝 뿌리는 거라 이거 어떨지 모르겠다. 살짝 광택 주면서 마무리 픽서. 금방 끝내게 해준다고 그래서 샀어요. 나 방금 뭐 했었지? 좀 멋있었던 거 같아. 자 이거는 여기 놓고 말리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으로 바로 들어가겠어. 이번엔 나이프를 쓰지 않는다. 그냥 붓으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끝낼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그냥 종이 아니에요. 종이 팔레트입니다. 이제 보니까 저거 진짜 이상한 거 같아. 저 일 없을 때 그냥 이러고 놀아요. Let's go. 아 근데 빛이. 아 조명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유 속 시원해. 이거 얼마나 간단해. 불빛 때문에 안 보여. 조명이 여기 있어서 안 보여. 색감을 봐야 하는데 안 보여. 음악을 안 트니까 흥이 안 난다. 흥이 안 나. 티아라 노래 틀면서 해야죠. BPM을 좀 올려. 아 근데 나 진짜 짧은 머리 할까요? 그냥 긴 머리 할까? 이거 하네. 우리 팬들 얘기 좀. 짧은 머리.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명곡이야. 커트는 별로 안 했어요. 사실 단발을 많이 해가지고. 자 다음 노래는 저도 몰라요.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하듯이 그냥. 이렇게 놔도. 되게 예쁜 그림이 된다고요. 이 분만 있으면 돼. 겔스톤을 섞어서. 지워지는 느낌 보이나? 이쁘지 않아요? 괜찮아. 내 방에 넣을 거니까. 끝! 와 지금 나 몇 분 만에 끝낸 거야? 아 흰색 시러워. 아 근데 이거 진짜 팬들 줄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아 이게 내가 가질 거면 진짜 막 해야 되는데. 이거 팬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 이거 저는 이거. 오이씨 이거 이쁘는데. 아 이거. 어 이거 제 방에 넣을까요? 팬 분들 드릴까요? 아 팬 여러분들. 의견 받겠습니다. 아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 이거 우리 같은. 같은 나라에 있으면은. 그냥 택배로 훅 보내주면 될 텐데. 이게. 이게. 멀리서 보는 것보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싹. 스며들 거라고. 그림 완성. 빨리 보여줘야 할 거다. 못 잡아? 안 잡히냐고. 네. 이 예술의 혼이 안 잡힌다고? 예쁘잖아. 인테리어에 너무 딱이지 않냐고요. 진짜. 이 카메라가 뽀샤시해서 안 잡히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래서 그림은. 직접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갤러리를 가는 거예요. 직접 눈앞에서. 요만큼 요렇게 해서. 나 이거 진짜. 나 마음에 드는데? 나 이거 줘야 될까? 나 가져? 아니면 팬분들 드려요? 어떡해요? 드릴 거면 여기 사인해서 드려야 되는 게 예의인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가질 수도 있지만. 원래 작가가 뒤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망치기 싫으니까. 제목은. 선세시아. 하. 욕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X스프링. 스트롱. 스트롱 스프링 하고 싶지만. 그냥 스트롱으로 할게. 자 여러분.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미술편을 해보았는데. 여기는. 혹시 몰라서. 사인이랑. 이제 제목을 써놓았고요. 저의 취미생활이자.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오 마이 갓. 안 돼 안 돼. 내 청바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워지는 거 같아. 제발. 새로 산 거야. 제발. 안 지워지는 거 같아. 근데. 가서. 가서. 세제에 빨아봐야겠다. 와니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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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